불과 10년 전에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던 문맹 배우였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잃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헐리우드 제이인데 개런티가 중요하냐?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그 다음 때 살까? 컷! 내가 반밖에 사낼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 바지부터 입자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일단 재현배우 역할하면서 살았겠지? 수현이랑 해놨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1, 2, 3 여기서 샀어? 순대서 샀어? 돌아갑니다 벌써 돌아간 거 같은데? 여기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? 얘들아? 아팠대 제발 모르겠어요 공신 아름 차릴래? 내 직업이 뭐냐? 유명한 문명 외우 아줌마들한테 좀 느껴봐 열심히 좀 해 조은 선배 영화 개봉했잖아 박위모네 사실 내가 진짜 유명한 배우고 있거든? 택시기사가 나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무슨 선물? 너랑 아이들 지X 하고 있네 서프라이즈 증명? 서프라이즈 코도케일 매니저 좀 해주라 지난 인생에선 내가 네 매니저였다며 애매야 헤야 잘한다 헤야 저 친구 뭐지?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행복해 네 인생이라 바꾸면 바꿀 수도 있어 둘이 바꿔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는 합격하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